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 전남방송뉴스 권미나입니다. 전라남도는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노인연금 혜택이 지난해보다 13.7% 늘어난 1조 1,026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. 신청기중액은 소득 하위 70%에 단독기준이 11만 원, 부부가구 기준이 17만 6천 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.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 탈락된 경우도 소득 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.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할 수 있습니다.